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하고 팔짱 중계보수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팔짱에 대한 보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영리 목적도 있는 거지 개인의 회사의 발전이나 또는 나라에 기여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이죠. 그래서 이 보수 계산은 당연히 중계실무에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비 복비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공인중계사법에서는 중계보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실비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외국인 렌트를 한 7년, 8년 이렇게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 건너편에 강남역 사거리, 교보생명 사거리 그쪽에 제가 경매사무실을 한 2년 좀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계실무만 하면 한 10년 정도 강의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많이 그렇게 해봤지만 실비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무에서도 받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비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실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중계실무를 하다 보면 등기부를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부를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안전하게 쉽게 띄는 방법은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열람용으로 띄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전에 여기 대법원 사이트에 열람용도 있고 또 발급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람용이 그 당시에는 800원, 지금 900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800원인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열람은 말 그대로 발급이에요, 열람이에요. 열람이잖아. 그래서 열람을 했지 뭐. 이 집에 문제가 있나. 그리고 이제 탕을 딱 닫으면 열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그래서 열람을 딱 했지. 그런데 다음에 또 혹시 세입자가 혹시 그건 없나요? 그러면 또 돈을 내고 열람을 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발급용으로 받는 것보다 더 비싼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열람용을 이렇게 딱 프린트를 한번 눌러봤거든. 그때 열람용이 프린트가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맨날 800원씩 내고 닫고 800원씩 내고 그렇게 닫았어요. 이게 하다 보면 당연히 실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시행착오 많이 겪을 텐데 오늘 중계보수에서 원하신다면 실무 버전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강의 버전으로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 원하는 버전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띌 때 들어가는 돈이 지금 1500원이든 900원이든 간에 이랬던 저랬던 이 돈은 매도인에게 받아요.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퉁 쳐서 법에서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적혀있지만 실무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매도인한테 계약 다 되고 나서 복비 계산 다 됐죠. 자 그동안 이제 계약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매수인님도 집 싸게 사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 끝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고 나서 매도인이 집에 갈 때 다시 불러요. 매도인님은 잠깐 오시라고. 왜 그러냐고요. 1500원 더 주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서비스지만 시험장 가서는 이전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하고 맨 마지막에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에스크로우라는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중매매로 뚱 하고 사고 터뜨려서 했던 기억들 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샘플을 잘 생각해보면 이중매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중매매라면 누가 사고가 터지면 속이 터져요. 매수인이죠. 매도인이 돈 받고 딴 데다 또 팔아버리고 도망가버리니까. 그러면 옛말 틀린 거 없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타는 사람은 매수인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매수인이 지급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지급한다고 표현하고 이거를 퉁 쳐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 중개사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내겠죠. 등기부를 발급받은 돈은 매수인 쪽 취득 쪽에 받는다고 하면 틀리죠. 그게 시험인 거예요. 또 에스크로우 비용, 반환 채무 이용 보장에 관련된 비용은 매도나 임대, 이전 쪽에 받는다고 하면 틀리는 거 맞죠? 이런 식의 문제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실비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제가 어저께가 여러분들 뭐 어제 선생님이 누구셨죠? 어제 여기 강의. 어제 민법이었어요? 어제 민법 선생님도 얘기하셨겠지만 어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 오신 분들 또 끝나고 또 저한테도 오시고 또 Q&A에 또 이렇게 학습질문방에 또 합격했다고 많은 분들 글 남겨주셔서 힘이 많이 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험을 실패하시거나 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보십시오. 자 결국 시험은 중계보수에서 최근 33회 시험에 올해는 세 문제가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34회 시험에도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중계보수는 반대급부적인 보수로 해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자 그 다음 이 중계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언제 발생하냐 이거죠. 이거 우리 1960년도 대법원 판례인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제가 강의했습니다. 중계계약과 거래계약은 다르죠. 그래서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중계계약.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이런 걸 퉁 쳐서 거래계약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중계계약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중계계약이 생겼을 때 중계보수 청구권은 발생한다는 설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초대는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무에 나가면 중계보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임시니까 임사장이잖아요. 그럼 여기 박사장이 있어요. 박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땅 팔아드렸으니까 이제 복비 3,500만 원 주셔야죠. 항상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알았다고 돈 줄 때 되면 아까운 거야. 항상 그래. 그 옛말 틀린 거 없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다고. 임사장 팔아만 줘봐 그냥 돈 다 줄게 이러지만 팔리고 나면 딱 두 번 보여주고 3,500을 받는 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확 든단 말이에요. 사람은 달라진다고. 그래서 제가 박사장님 제가 거래계약 매매계약서 써줬지 않습니까? 그럼 복비 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사장. 그런데 내가 어제 곰곰이 밤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임사장한테 팔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임사장이 전화 와서 팔아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못 이겨갖고 지금 도장 찍은 것 같아. 그럼 난 이 복비를 다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 이런다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중계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해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요? 중계계약. 두 번째는 무슨 계약? 거래계약. 눈에 확 띄죠? 거래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중계계약 중에서도 전속 중계계약. 임사장만 믿을게. 오케이 박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전속을 체결하게 되면 원칙적인 유효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리고 물론 약정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 내에 성립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임사장의 중계 행위와 박사장님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 사이에는 무슨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가 있어야죠. 맞죠? 그런데 연결고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장 찍었으니까. 그런데 항상 실무에서 보면 이 중계계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중계계약, 거래계약 두 가지 개념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별표도 막 치지 않아요. 왜? 이거 열심히 해서 악글자 따서 애운 데 하더라도요. 정답 5번으로 출제한 경우는 최근 10년 안에 없습니다. 이제 어디부터 나오느냐. 다음 화면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다음 화면만 보시면 제가 오늘은 여기다가 별표를 좀 해갖고 왔어요. 보여요? 이렇게 별표 표시를 했는데 하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가 공인중개사법제 정확하게 32조 제1항입니다. 여러분들, 미루어 짐작헌데 영업은 안 해보셨겠지만 실무에서 수수료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죠. 자, 그럼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공인중개사법제 32조 제1항을 그대로 제가 이제 자료 준비, 화면 준비한 건데요.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형광펜 칠해 온 부분을 잘 보시면 팁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의 고의 또는 과실로요?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됐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빠그러졌다는 얘기예요. 빠그러졌을 때에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고 중개보수 청구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보시고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개공의 고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계약이 빠그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한 거로만 시험에 냈을 때에는 고의 과실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을 쓰면 일단 합격권에는 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학원에 오면서 여러분이 원하면 실무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실무 버전 한번 들어볼래요? 자, 그러면 저를 잘 보시고 왜 임선전 선생님이 민폭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럴까? 자, 왜 법을 배우는 거하고 실무는 완전히 다를까? 이런 느낌을 한번 잘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제분한테 그런 말 안 해요? 야, 너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가 좋은 거야. 나 사회생활 돈 벌어봐. 얼마나 돈 버는 거 힘든 줄 알아? 근데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가 진짜 좋은 거예요. 실무 나가서 돈 벌어봐. 머리털 다 빠진다? 자, 10년의 경험을 해본 제 경험을 한번 요즘 현 부동산 세태에 맞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새 사무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제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갖고 미치려고 하는 걸 간접 경험을 해보십시오. 자, 들어보시면 나는 앞으로 중기업을 할 건데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간접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아주 쉬운 샘플입니다. 자, A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요택이 7억짜리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은행용자 3억이 있으니까 이자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국가에서는 뭐 뉴스에 보면 이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도 뭐 많이 나오는데 7%대인데도 엄청나요. 지금만 해도 이자가 180이 넘어요. 7%대면. 자, 그러니까 부담되죠. 그런 상태에서 요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5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A는 자, 어떻게 해요? C라는 개공이한테 찾아와서 집 좀 팔아달라 부탁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B라고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 이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매수세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어떤 있기냐면 자, 오늘 녹화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자, 매스컴에 나온 것만 얘기할게요. 매스컴에 나온 얘기. 뭐 다 들은 얘기니까. 자, 요새 그 매스컴에 여기 마포 염리동에 레미안 아파트 15억짜리가 거의 절반 가격에 계약됐다. 그런 뉴스들 나오죠. 그럼 여기는 이다람이 요 동네에서 전세 4억 주고 사라. 자, 전세. 4억 주고 산다고 칠게요. 그럼 전세 4억 정도 살면요. 자, 여기 7억의 반값이면 얼마예요? 3억 5천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전화 와요. 그럼 여기에 한 3억 5천짜리 아파트는 없나요? 물어봐요. 그럼 뭘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한 7억 갔으면 뉴스 나오더만 여기서 반값 됐다고. 이런 문의가 오는 거야. 그럼 이제 개공인은 뭐라 그래? 아니, 선생님. 그건 좀 특수하게 계약이 된 거지. 수도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반값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떼떼떼댕 지역이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한 5억 정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내년에 전세 계약기가 만료되니까 하나 매입하고 싶을 수도 있죠. 이런 문의들이 와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어떻게 한번 사볼까? 그러면 이거 한 4억 되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갖고 여윳돈 좀 이렇게 해갖고 하나 사볼까? 이런 문의들이 오긴 오는데 거의 가격을 후려쳐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이 됐다 합시다. 그래야 뭐 이제 수업을 진행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A하고 5억의 계약이 됐는데 5억의 계약금 10%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B가 무짜히 바빠서 일요일 날.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목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오전에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쓰기로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하니까 이 집 잡아놓으려고 계약금 10%는 5천만 원이죠? 그런데 500만 원을 건넨 거야. 그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요일 날 만납시다 하고 서로 다 얘기가 끝난 거야. 그러던 찰나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B가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 토요일 이 아파트 또 본인이 잘 샀나 못 샀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이버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매물이 딴 게 또 떠 있네. 초금매로 4억 7천에. 와, 이게 또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얼마 전에 목요일 날 계약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에 봤다고 칠게요. 그럼 목요일 날 계약한 500 건넨 거는 잘 산 거예요. 괜히 산 것 같아요. 딱 이 느낌이 드는 상태야.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 바닥은 어디야.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B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화할 것 같아요,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전화해서 A한테 연락해갖고 매도인님, 저기요. 계약금 500 건네 건 나 집 안 살래요. 돌려주세요. 그럼 여기는 A가 B한테 뭐라 그래. 아니, 안 사시는 건 자유신데 왜 나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냐고. 그럼 500만 원 포기하면 되지. 자꾸 전화해서 돈 달라말라 하냐고. 당신 같으면 주겠냐고. 그럼 여기는 B는 500 뛰고 말아요. 개공인 사무실로 전화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고. 그 돈 받아주는 게 하는 일이지. 이해 돼요? 그럼 여기다 전화할 거 아니에요. 매도인님, 아침마다 전화 와서 죽겠어요, 매수인한테. 오늘도 아침에 문자가 쌍욕이 이만큼이에요. 미치고서 못 먹고 살겠어요, 진짜. 그냥 이거 돌려주고 맙시다. 그럼 매도인이 알았다 그래요. 당신은 학원 다닐 때 도대체 민법 공부를 했냐 물어봐요. 도대체 민법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당신은. 그럼 여기 있는 개공인은 뭐라 그래요? 개론으로 커버했거든요. 자, 이러면 돼 있지. 쌍욕을 아침마다 먹고 있는 거야, 씨알. 여기서 쌍욕을 하고 당신 그따구로 준 게 아파서 이따 해먹고 살겠냐고 그러고 여기는 아침마다 문자 와서 그따구로 일하냐고 그러면 난리 피는 거예요. 아침마다 시달리는 거야. 미칠 노릇이야, 이거. 지금 일주일째 시달리고 있어. 갖고 이제 여기 개공이가 A한테 통사장해서 선생님, 저 죽겠어요, 진짜. 매일 아침마다 매수인 전화 와서 쌍욕을 하는 때 아직 오늘 아침에 30분 전화통 들고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A가 씨한테 내가 진짜 한 푼도 안 돌려줄 거 내 중개업자님 자꾸 그러지 얘기하니까 내가 200원 돌려줄게. 나 더 이상 못 주니까 알아서 법대로 하라 그래, 법대로. 그래서 여기 200 받아서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줬죠? 그럼 여기 있는 B는 고맙다 그래요. 그래도 쌍욕을 해요. 쌍욕을 하겠지. 당신이 뭐 할 일이 그거지. 왜 그것도 못 받아주냐고. 계약서를 일요일에 쓰기로 해서는 계약이 안 된 건데 무슨 계약이냐고. A는 여보세요. 계약서를 안 써도 의사합체가 있으면 계약은 된 거지. B, 계약서를 안 썼는데 계약이 됐다. 이런 날강도들이 다 있어. 법이고 나발이고 몰라 나는. 이런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야. 그래서 학원 다닐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오늘 배우는 게 뭐예요? 뭐야, 중교보수 청구권이지.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복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좀 드려야 할까 말까 싶긴 한데 어떻게 드려요, 말아요? 아니, 드린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뭘 말긴 뭘 말아. 이거 봐. 내가 볼 때 실무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내가 살면서 내가 좋은 자격증 땄다. 그러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화해야지. 하게 되면 어떻게 알았다고. 자, 5억짜리 아파트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0.5%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2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계산 다 해서 보내드리세요. 자, 25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알았다 그래요. 내가 당신 때문에 200만 원 지급한 거 생각하면 말도 하지도 마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200만 원 돌려준대요. 당신이 무슨 나한테 250만 원을 또 달라고 그러니 날강도가 다 있냐고. 어떻게 이쪽도 전화를 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하자. 수업은 해야 되니까. 자, 일단 하자고요. 그럼 아침에 전화해서 25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왜, 오늘도 또 쌍욕을 먹을 거예요? 네, 또 쌍욕을 먹고 주겠어요? 마음대로. 자, 그럼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맥주 한 잔 먹으면 어때요? 내 갈 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뭐하려고 이 자격증을 따서 이 꼴을 당하는지 도대체 이 나이에 이런지 모르겠고 내 시에 밥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이걸 에두일이 온 게 내 인생의 최대 후회고 제가요,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야, 임선정이 진짜 밤새 소설을 써서 만들어 갖고 왔구나 어떻게 실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니? 아휴, 말도 안 되는 거지 혼자 떠들어 라는 느낌이 드세요? 이게 많을 것 같아요. 허구헌 날 벌어져, 허구헌 날 그럼 과연 여러분이 앞으로 이 입장에 한번 서본대 자격증 따면 바로 오픈한다며 한번 해봐 오픈하면 어떤 쌍욕이 문자가 날라하고 난리가 피는지 이런 상황이 실무야 근데 저는 이런 걸 10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죠? 야, 임선정 그럼 네가 만약에 앞으로 너는 중기업을 해봤으면 너는 개공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넌 이미 알고 있잖아 알고 있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니?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면 탁 누르고 궁금해? 궁금해? 자격증은 붙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얘기는 해? 네, 알았어요. 일단 얘기는 할게 참 별개 다 궁금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직 본 계약은 안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계약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물어보면 계약금이 5천만 원이라고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500만 원이 건넨 거는 계약금의 일부가 건넨 것이지 계약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계약서를 안 썼다 하더라도 의사합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끝까지 자긴 계약한 게 없다고 주장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A하고 B한테 500만 원 건네기 전에 문자를 꼭 보내야 돼 그래서 본 계약은 계약금이 5천만 원이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금요일에 건넨다 목요일에 건넸다 수요일에 건넸다 꼭 명시해야 돼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만약에 일방이 계약을 하기 싫어진다면 매도인은 이것도 싸우는 거야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할 수 있지 그 두 배가 계약금이 5천이니까 5천의 두 배냐 아니면 받은 게 500이니까 500에 두 개냐도 또 싸워 또 싸운다니까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저처럼 그게 문제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노련한 중개업자는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준다 문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매수인이 사기 싫으면 건넨 돈을 포기한다 건넨 돈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전체 계약금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5백만 원이지 5천이 아니니까 포기하기도 되게 쉬워 이해 가죠? 그리고 이제 딱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자 하나 더 보내죠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1항에 의하여 두 번째 경우에 생겼을 때는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이게 동의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문자 와 안 와? 그럼 동의한 거잖아 빠져나갈 거 특약에 다 써요 저는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계약서 쓸 때 항상 제가 계약서 저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럼 제가 특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 거기다가 독소조항을 다 넣어줘 지금 제가 말한 게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면 이게 위약금 조항을 다는 거야 그래서 민법 시간에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 중도금은 어느 게 계약금이냐 중도금의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판례를 공부해놓으면 저 같은 중개업자한테는 이들이 꽥소리 못해 이 양반 와갖고 계약 안 하고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요 문자 들고 서초동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 많으니까 꼭 상담받고 오세요 그럼 갖고 가겠지 씩씩거리면서 갔다 오면 꼬리 내려요 꼬리 내려서 조금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그럼 200이라도 받게 해주면 이제는 난리난리 펴요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계약서에 특약을 다 쓸 거거든 그래서 꽥소리 못하게 그러니까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민법적인 지식이 많아야 돼 그리고 저처럼 실무를 많이 해보면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노련하게 대처해요 대처하다가 문 닫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내가 갈 길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지인들 제가 계약서 쓸 때 많이들 이렇게 특약 조항들 달아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써주지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친한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계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중계보수의 한도에 대해서 특히 주택에 대해서가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된 건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할 테니까 꼭 따라주세요 여기다 제가 페이지 다 명시했습니다 이 표 잠깐 63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세요 자 뭐라고 쓰냐면 중계보수 상한 요율이라고 적혀있나요? 그 옆에다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꼭 써주세요 자 요게 바로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입니다 말 그대로 법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서울 강남부터 쫙 밑에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영토 맞죠?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표는 제주도에도 요표하고 똑같아요 중개사무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대한민국 영토는 전부 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니까 국토교통부령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똑같다고요 제주도 가도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 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요율표 안에서 여러분들 시도마다 집값이 똑같아요 약간 달라요 다르니까 요 요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오늘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는 11월 1일이죠 현재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는 요 표대로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이게 중개 보수가 제가 그래도 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꼬꾸라지기 전에 14억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좀 꼬꾸라져서 한 10억만 한다고 한다라도요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닌 게 10억일 때 여기 보면 천분의 뭐예요? 5.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0.5%가 되거든요 그럼 10억 곱하기 0.5% 하면 돼요 그래서 10억 곱하기 0.5% 하게 되면 복비는 500만 원이 되고 양쪽으로 받으면 얼마예요? 천만 원이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회사 월급 받는 걸로 쓰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못 받고 일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5억 이상인 거 보여요? 자 어제 뭐 그제 연예인 얘기니까 할게요 그 뉴스에 보니까 가수 장윤정 씨가 이만저만 여의도에 뭐 50억이 넘는 레지던스를 이만저만 분양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15억 넘는 이런 게 고급 주택이에요 자 밑에도 임대차도 15억이 넘으면 요것도 고급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5억이 넘어야 우와 고급이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14억 대가 평균이었으니까 15억이 넘어야지만 고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장윤정 씨가 갖고 있는 50억짜리를 만약에 매매로 내가 그 1층에서 그 레지던스를 팔아줬다 그러면 50억짜리일 때는 여기 보시면 봐요 6이나 5나 4나 5나 6인데 여기는 뭐예요 숫자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0억 정도 주택에 살면 굉장히 여유 있게 사는 거잖아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받아라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천분의 치를 퍼센티지로 나타내게 되면 0.7%니까 결국 50억에 0.7%면 복비는 얼마가 돼요? 3500만 원이 되고 그 1층에서 양타 양쪽으로 다 받게 되면 중계보수는 얼마가 돼요?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그냥 연봉이 한 번에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 있으면 꼭 강남도 그렇지만 괜찮은 동네 가서 영업하십시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려워요 계약이 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여기 현관팬 칠해져 있으니까 6억에서 12억 미만 이 사이에 만약에 7억짜리를 한번 가정해볼게요 7억 그럼 7억짜리라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00분의 4는 0.4% 맞죠?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4.7%이 얼마예요? 280 양쪽으로 받게 돼도 560이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생활 여러분도 다 해보셨겠지만 연봉 1억일 때 이것 빼고 저것 빼면 한 달에 실수령은 한 660, 7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에서 560이면 절대로 이건 적은 돈은 아닌 거예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거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차도 15억 이상에 나는 이 동네에 20억짜리 산다 뭐 그럼 20억에다가 이렇게 0.6을 곱하기 시작하면 복비는 1200 그리고 양타 먹었다 그러면 복비는 2400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계보수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무에 수많은 분쟁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걸 노란하게만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이게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 측으로 보면 실무에 나가서 그런 걸 겪으면 여기 자존심이 강하고 이게 자기 자존감이 강하신 분은 못 버텨요 그래서 문 닫는 폐업률이 그렇게 높은 거야 양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자존감 무너지는 것 때문에 닫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야간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의해 보면 서비스 직종에 영업직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겪은 거에 비하면 그런 분은 중기업 해도 돼 어떻게 겪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민법이 안 될 것 같아? 내 갈 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일단 3월달 모의고사 보고 얘기하자고요 두 개 합해서 60이 아니에요 평균 60이에요 얘기하자고요 민법 22.5 그 다음에 학교론 37.5 이렇게 나오면 불러서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이 중계보소의 한도 여기 제가 지금 별표 3개 친 거 보이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꼭 암기 여기 제가 페이지 다 적어놨잖아요 64페이지 펴보세요 64페이지에 보면 일부러 여러분들 거기 있는 표하고 똑같이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럼 눈에 확 띄잖아요 똑같이 맞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거 그럼 여기 중계보소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 갖고 왔는데 보시죠 우리가 주택이라고 할 때 이 주택이 아까 일반하고 고급이 있었던 거 맞죠? 좀 전에 고급은 얼마 이상? 그래 15억 이상일 때 바로 고급이라 그런다고요 아까 여러분들 저하고 좀 전에 표 봤던 거 기억하죠? 그 표가 뭐예요? 국토교통부령이라고요 표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 안에서 시 도마다 집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약간 탄력 있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로 근데 아직까지는 탄력 있게 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령 표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는 똑같다 뭐 앞으로 이제 탄력성을 둘 수도 있겠죠 집값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피스텔인데 선생님 저는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듣는 게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 실무 얘기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자꾸 사고 터지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자신감을 좀 심어준다면 만약에 그런 분장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나중에 실무 나가서는 이 오피스텔 쪽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피스텔이 개인적으로 참 돈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요거는 제가 힌트 드렸어요 이거 뭐 해야 된다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0.5%다 교환은 임대차는 0.4%다 업무용일 때는 0.9% 인해 협의다 요 숫자들 안 가르쳐줘요 시험장 가면 임대차 그러면 0.4가 튀어나와서 복비 개선 바로 해내야 돼요 기출문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오피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게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오피스가 오피스는 주택이 아니야 근데 주택이 아닌데 이걸 주택으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유튜브 편집자다 밤새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 거야 프리랜서로 그러다 거기다 전입신고 해버려야 우편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거용으로 변질돼서 그런 거지 오피스텔 자체를 처음 해질 때 주거용으로 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일 때 0.5, 0.4라고 했는데 도대체 주거용과 업무용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여기 쫙 보시면 답 나오죠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 전용 이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춰야 돼요 하나라도 삐끗했다 그러면 이때는 업무용으로 가는 거야 모두 갖춰야 돼 근데 시험을 위해서 일단 당장 급한 걸 얘기해보면 시험에 많이 건드리는 건 이거야 이거 이거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자 물어볼게요 100제곱미터라 그럴 수 있죠 전용 면적이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해놓고 나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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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욕시설을 갖췄다고 딱 내면 오케이 목욕시설인데 야 목욕시설이 업무냐 이놈아 목욕시설은 주거용이지 하고 당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이 뒤에 거 갖고 장난을 안 치고 시험에는 얘를 갖고 장난을 쳐요 자 애워두세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요? 85제 그걸 나중에는 이제 부탁드리잖아 처음부터 애워둬야 이게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삐끗했다 그러면 업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사고 터뜨렸으니까 또 돈 버는 얘기도 하나 해줘야죠 안 그러면 사고만 터지면 오늘이 널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연말에 바쁘실 텐데 안 올라다 왔는데 지금 눈이 팅팅 붕 거 보니까 한 잔 했네 자 알겠어요 자 그럼 돈 버는 얘기도 해줘야 올 거 아니에요 자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우리 건너편에 그 S출판사에 있을 때 한 남자친구가 왔어요 수업을 들으러 근데 얘가 뭐 막 차려입고 질문하는데 아 자기는 지금 실무를 한대요 그래서 뭐 얘기를 좀 해봤죠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그래서 뭐를 전문적으로 하냐 물어봤더니 오피스텔 전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짭짤하더라고요 자 아까 뭐 장윤정 씨 얘기했지만 여의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너무 강남 얘기했으니까 자 여의도에 가면요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이 꽤 있어요 진짜로 거기 이제 업무 단지들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짜리를 도와주면 중계보수는 얼마나 나올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일단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하세요 왜 그런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2억이에요 2억에다가 1억을 더하면 기준 금액은 얼마가 되죠 3억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여기 강남에 중교파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꼭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동네에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어요 이해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 봐봐 업무용 오피스텔은 0.9%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내에서 협의야 이내에서 협의면 여의도에 있는 중교업자들은 0.9% 이내에서 협의를 할 것 같죠 아니야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무는 안 그래 실무는 그 동네 중교업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미 다 정해 야 박사장 너 0.7 받았다며 네 저는 0.6으로 계약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난 0.5 할 거야 서로 다 죽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의해 그래서 여의도는 싹 다 0.9야 그냥 0.9야 그래서 여러분이 옆사무실 가서 저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꺼져 그러면 저기 죄송한데요 고객님 이 동네 다 0.9예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깎아달라 그러면 저 왕따 돼요 그리고 저들이 공동중교 안 하니까 그냥 이 동네 수수료는 다 0.9예요 단지 이 건물이 마음에 드는지 저 건물이 마음에 드는지 그거로 정하시면 돼요 그냥 다 0.9야 고객집에 모여서 이미 회의 끝난 거야 난 그게 궁금해 강남은 보통 이제 고급주택 같은 경우 보통 0.5예요 이 동네는 그리고 좀 비싸다 그러면 0.4야 그걸 물어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3억에 자 여의도는 무조건 몇 프로? 그럼 0.9야 그럼 3구? 27일 270만 원 맞죠? 근데 이게 270인데 양쪽으로 받으면 얼마예요? 네? 제가 할게요 자 540이에요 자 힘들면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540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오피스텔이 메리트가 있냐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임대인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실이야 지금 어디다가 이거 공실 채워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뭘 어디다 해? 1층 부동산에다 얘기 안 할 거예요? 굳이 1층 부동산에 얘기 안 하고 건너편에 가서 골목구리에 있는 부동산 갖고 나 여기 오피스텔 주인인데 해달라 그럴 거예요? 안 하지 근데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임대인인데 야 내가 왜 1층에다 내놔야 돼? 내가 뭐 너네한테 꼭 내야 될 이유 있어? 나 건너편에 내놓을 거야 내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왕따 되는 거야 왜 왕따 되는 줄 알아요? 여기가 708호가 딱 된다고 친다라면 여기에 이 건물에 오피스텔 얻으러 오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임차인은 어디 가서 이거 얻어달라 그래요? 1층 부동산 가서 얘기하지? 근데 임대인은 여러분이 1층에 내놨어? 건너편에 내놨어? 708호는 죽을 때까지 공실이야 절대로 안 해줘 미쳤어? 너 옆 먹어봐 일부러 안 해줘요 전화와서 그러면 아니 그쪽까지 얘기하세요 708호는 저희는 안 해요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복비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럼 왕따 되는 거야 그럼 임대인은 여러분은 어디다 내놓을 거예요? 당연히 1층에다 내놔야지 그러면 이거 찾는 사람도 여기 1층 가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오피스텔의 매력이 있냐면 양 타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무실이 권리금이 좀 있어요 근데 권리금이 한 8천이든 1억이든 주고 가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게 또 하나 메리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540인데 자 임차인이 왔지 그럼 임차인이 오면 집 보여주려면 강남바닥에서 지금 아파트 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 역삼동이며 노년동이며 온 사방 휘비고 다녀요? 안 휘비고 다녀요? 휘비고 다녀야지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얼마나 추운데 근데 휘비하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렇잖아 임차인이 여기 오피스텔 얻는데 여의도에서 애 새 키우겠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낮에 올 수도 있지만 퇴근하고 오죠 퇴근하고 오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하면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그냥 깜깜할 뿐이에요 깜깜할 뿐이에요 월차 내고 와요? 안 와요? 와요 월차 내고 오면 웬만하면 계약해요? 다음 월차까지 또 내고 또 와요 또 와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웬만하면 오면 어떻게 계약하러 오지 일요일 날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오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애 학교가 중요한 것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약률이 되게 높아 거기다 양타야 그래서 이게 540이 되면 이번 달에 다 섞어 냈대요 그럼 얼마예요 복비가? 2500이 넘죠? 2700 정도 되겠죠? 그럼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여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한 달 한 1500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자기가 자격증이 없어서 뭐 이만저만해서 하는데 딸 겁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 애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 답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용 오피스텔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아까 사고 한번 터뜨렸으니까 메리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쪽 가서 한번 일을 배워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뜯어말리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토지예요 3억 원짜리 토지 좋아준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강남에서 손님 모시고 하남시에 있는 토지를 보아해준다 그러면 한 번 보면 계약해요 여러 번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톨게이트비에 팔팔도로 길매 켜서 길에서 몇 시간째 찡깅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왔다가 보여줬어요 그러면 계약 안 하고 또 어때요? 남편이 한번 보자고 남편 친구분이 또 토지 잘하는 사람이 보자고 그러면 어때요? 괜찮대요? 딴 건 없냐 그래요 딴 건 없냐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6개월 만에 한 건 했어 그래서 0.9% 다 줘요 이제 또 깎아 깎아 그럼 0.7만 받을까요? 0.7하면 얼마예요? 210이죠? 그런데 6개월 만에 한 건 했어 한 달에 얼마 번 거예요?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커피값 값 하면 내 갈 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0.9% 안 받아요 안 받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편법들이 있고 그다 보면 문제 생기니까 학원 강의는 정상대로 가급적 강의할게요 안 그러면 여기가 사기꾼 양성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 경험 없는데 제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적극 오피스텔 권장하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서 힘들 때마다 오피스텔 생각하면서 힘내세요 해약금과 위약금이 날 괴롭힐 때 위약벌이 뭐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뭔지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실무를 하시려면 그리고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고요 그다음에 중계보수 지급식이 다 여러분들 줘봤잖아요 다 언제 줬어요 저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게 보통 뭐예요? 잔금때 하지만 야 임사장 내 박사장님 야 임사장 계약만 해봐 내가 계약서 쓰는 날 복비 다 줄게 알겠습니다 박사장님 확실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그날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잔금때 보통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중계보수 계산에 대해서 자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 기초강이다 보니까 막 심도 있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1월 달이나 또 3월 이렇게 또 기본이나 심화 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점점점점 들어갈게요 자 하여튼 기초는 기초답게 개념 위주로 할게요 자 1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2번에 교환이라는 것은 3억짜리 주택과 4억짜리 주택이 맞교환할 수 있죠 그럼 보충금은 있겠지만 그럴 때는 거래금액이 큰 거를 기준으로 복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이거 별표입니다 자 64페이지에 이거는 기초 때 꼭 알아야 돼요 자 이거 3번은 꼭 체킹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만 처음 하시고 초반에는 좀 1차에다 매진하세요 자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출하면 된다 하지만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 이외에 뭐가 있는 경우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형광펜을 제가 도배도배를 해 갖고 왔어요 많이들 틀립니다 처음 봤기 때 월단이 차임에게 뭐를 곱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100을 곱한다고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다만 자 5천만 원을 보지 말고요 앞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월단이 차임에게다 지시불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혼자 독학하시게 되면 하루 종일 끙끙 매실 거예요 그러나 제 수업 들어본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샘플을 몇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오피스텔을 여의도권 예를 들었는데 보증금 1억의 월세를 200 내는 오피스텔이다 그래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곱하기 100을 해요 왜 보증금 2의 월세가 있을 때는 곱하기 100 하는 거 맞죠 그럼 이거를 딱 해보면 기준금액이 얼마가 돼요 3억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 얘기했으니까 그 동네 관행이 다 0.9% 다 받기로 했다 그럼 받으면 이게 3구 27 27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제일 잘 틀리는 게 뭐냐면 이거야 봐봐요 대부분 실수했던 선배들은 5천만 원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을 곱하잖아 오케이 5천미만은 70이야 5천미만은 70이야 하는 순간 시험장 갔더니 보증금 4천에 월세 80이 나온 거예요 보증금 4천에 월세 80을 복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자 제가 유도해 볼게요 이거 일단 얘기해 봐요 5천 넘어요 안 넘어요 제 손만 보고 얘기해 봐요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야 임선정 선생님이 그랬잖아 5천만 원 안 넘으면 곱하기 78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제 합격자 모임에 못 오시는 전형적인 여러분 선배들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봐봐 5천만 원 앞에 뭐가 합산한 금액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그랬어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잘 봐요 보증금 4천에 월세 80이라는 게 나오면 일단 곱하기 100을 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이게 이게 합산한 금액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건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1억 2천이 나오죠 그럼 5천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 그럼 이거는 100을 곱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요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야 그러면 도대체가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건 도대체 뭐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보증금 천에 월세 30짜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단 곱하기 100을 해 이렇게 하면 무슨 금액이요 그래요 합산해 보자고 합산을 그러면 30만 원에다 100 곱하면 3천이고 3천에다 천다면 4천인 거 맞아요 이게 바로 합산한 금액이야 합산한 금액이 4천이면 분명히 5천만 원 미만이잖아 그러므로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야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이거를 70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에다 70 곱하면 얼마예요 2천 100에다가 천을 더하면 얼마 돼요 3천 100이 돼요 이거 아까 요일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 있었죠 자 믿고 보세요 자 그냥 저 보세요 0.5%를 곱한다면 이때 0.5%면 15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5천 원 어떻게 빼줘요 말아요 빼주자고요 그냥 계산 귀찮으니까 그럼 얼마만 받으면 돼요 15만 원 근데 이렇게 보증금의 월세 이런 물건들은요 대부분 공동중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타 먹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손님 모시고 이 동네 논현동 갔다가 역삼동 갔다가 정담동 갔다가 막 다 휘비고 다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그 현지 부동산 전화해서 손님 모시고 2시까지 갈게요 죄송해요 3시인데 10분만 더 늦을 것 같아요 집주인 나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다 휘비고 다녀야 돼 그래갖고 15만 원 받는 거야 근데 15만 원 받았는데 이번 달에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5건이나 했어 계약을 얼마나 바빴는데 얼마 번 거야? 무제히 바빴어? 나 5건이나 했어 이 추운 날씨에 근데 이 5시까지 운전해서 끌고 다니고 그럼 얼마예요? 총 수익이 75만 원 임대료 얼마예요? 집에 얼마 가져가? 뭘 가져가? 가져가기인지 기름값이 내 갈 길이 아니에요 하지마 이런 거 제발 부탁해 그리고 이게 보면 월세 30이니까 더 계약될 것 같죠? 안 그래 임차인들이 제가 계약을 해보니까요 월세가 싸면 아무래도 속 안에 여러 가지 도배 장판이나 여러 가지 좋지는 않고 흐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들은 자기가 내는 돈이 적으니까 허접해도 계약해요 좋은 데 없냐 그래요 그럼 돈을 많이 좋은 걸 또 가격이 월세 100만 원짜리를 보여주면 자 어떻게 계약해요? 이제는 또 싼 게 없냐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15만 원 버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5건 하면 75만 원이 한 달 수익이에요 임대료 100만 원 내고 핸드폰 비 밥값 등등등등 부가세 내고 하면 내 갈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중개업을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개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다 지금 보면 답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바로 5번인데 자 5번에 보면 이거 옆으로 화살표 딱 뽑고요 여러분들 점유계정이라고 꼭 써주세요 자 요개업도 바로 민법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아직 뭐 초반이라 제가 하는 표현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민법 공부를 해보면 점유계정,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현실인도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요 법률 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런 용어들을 듣듯이 이런 용어들이 민법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내가 자유죄제로 구사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럼 오늘 점유계정이 뭔지를 제가 아주 쉽게 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이시죠 자 보충금은 교환할 때 얘기인데 이건 산입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복비는 사무소 기준 조례 받으면 되니까 그런 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잘 집중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앞에 동자도 빨간 글씨에 동그라미까지 다 쳐 갖고 왔어요 읽어보고 그림 그리겠습니다 동일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쉽게 제가 그림으로 점유계정을 어떻게 복비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그림으로 쉽게 할게요 봐요 A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요 주택이 시세가 2억짜리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주택을 살 때 1번 은행 용자를 1억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요새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 근데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 있는 A는 아 지금 뭐 월세도 좀 밀린 것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좀 해결 못하게 있는데 이거 뭐 월급 안 주면 노동청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은행 가서 알아봤더니 2억짜리 집인데 1억의 융자가 있으면 더 대출이 될까요? 안 되겠죠? 물론 뭐 잡힌 집 또 잡혀줘요 이런 데 가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런데 말고 정상적으로 강의하자고요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하다가 본인이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을 자 요렇게 바로 전세를 B한테 줬고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이제 전세를 주게 되게 된 겁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갖고 가게세 밀린 거 직원들 월급도 좀 이렇게 해결하고 했는데 아니 이놈 씨 코로나 환자가 또 증가 안 되네 환장하겠네 정말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가게도 또 안 되면 이제 은행 용자 1억 얻은 거 이자도 못 낼 거 아니야 꼬민구면 은행은 뭐라 그래? 경배 넘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경배 넘기면 지금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현 시대로 봐봐요 이게 정상적으로 낙찰되겠어요? 거져먹으려고 그러겠어 그러면 여기 세입자도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 돼요? 집이 2억짜리인데 1억 2, 3천에 대봐 1억하고 5천하면 1억 5천이 돼 지금 채권 금액이 얘네들도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더더군다나 A는 경배 넘어가는 순간 한 푼도 못 걷고 길거리에 앉아야 돼 가게에서 그 쇼파에서 이불 깔고 자야 돼 거기서 테이블에서 그럼 어떡해 깜깜하지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본인이 A가 B한테 내려가서 선생님 아 금리 영향으로 지금 힘든데 이 주택을 선생님도 이 보증금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고민했는데요 이 주택을 매수인 선생님이 임차인이지만 이 집을 매매로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시라고 제안한 거야 그러면 결국 매매로 사세요 라고 제안을 하면 여기 있는 B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삽니까 그러면 이제 A가 설명을 해줘야죠 선생님 한 푼도 없어도 됩니다 이거 은행용자 1억을 선생님이 그냥 승계받아서 떠안으세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이거 받았다고 하세요 상계처리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1억 5천이 해결된 거면 B는 A한테 얼마를 줘야 돼 5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B는 A한테 그러니까 제가 5천만 원이 어딨냐고요 지금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왜 안 줘도 됩니까 제가요 선생님 집에 전세 살 거거든요 받았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전세 2년 후에 그럼 지금 금리 7%, 8%, 9% 가지만 2년 후에는 다시 4%, 3%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집값 조금 회복되면 선생님도 좋고 저도 숨 좀 돌립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다가 매매 계약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은 B는 A한테 전세 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케이 했다면 그러면 매매는 얼마에 한 거야 2억에 전세는 5천에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지 전세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운데서 개혁 공인중개사로서 매매 계약서도 써주고 전세 계약서도 써주는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전문 직업인이니까 그럼 도와줬으면 상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매매에 대해서 A한테 오늘 연락해서 매매 복비 줘 B한테도 매매 복비 줘 그리고 다음날 전화해서 B한테 전세 복비 줘 A한테도 전세 복비 줘 그러면 오늘은 매매 복비 내일은 전세 복비 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됐을 때는 전세는 받지 말고 뭐만 받아라 그게 바로 매매만 받는다 이거야 그럼 이런 걸 왜 점유 계정이라고 부르느냐 간단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A는 이 그림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매도인으로 쓴 거지 집주인으로 하지만 이 입장에서는 매수인으로 쓴 거예요 임차인으로 쓴 거예요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로 바뀌는 거지 이해 돼요? 점유가 개정이 되는 거지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점유 그러니까 이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낯서니까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해서 이 찬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갈 수 있도록 1차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옆에다가 겸용주택이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무슨 주택이라고 쓴다고요? 겸용주택 이거를 겸용주택 또는 같은 말로 상가주택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딱 읽어볼게요 주택의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그러면 이런 건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층이 약국이에요 2층이 원룸이에요 이 건물 주인이 A인데 A가 여기 직접 거주해요 근데 이 건물을 만약에 10억에 팔 거예요 그래서 B가 샀습니다 이해 되죠? 근데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해준 거야 그럼 다리 역할에 대해서 상관없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약국은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상가죠 원룸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건 주택인 거 맞아요? 자 그럼 어느 게 더 커요? 이 건물에 주택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이 건물을 통매매했을 때는 개공인은 복비를 뭐로 받아라? 주택으로 왜? 여기 있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번에 분양권은 프리미엄 합해서 복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더 실비 있죠? 자 등기부 뛸 때 들어가는 돈은 누구한테 받는다? 2점 아까 에스크로비용과 관련된 건 누구한테 받는다? 취득 이건 이미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이거 장난치는 거는 처음이라 여러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시험에 나와도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 기초니까 좀 그런 느낌인데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뭐 실비 한도에 대한 얘기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와서 9장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패스 중개사법 공신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 한 번에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합격패스 두 개의 흰을 합격패스